정제님 배그 알려주세요 배그요? 제가요? 일단 좌클릭이 총 쏘는거구요 우클릭이 스코프 보드입니다 그것만 알면 일반인들도 프로 할 수 있나요? 이제 총을 잘 쏜다 그러면 열려있죠 길이 제가 총 정말 잘 쏘는데 어떡하죠? 정제님은 총을 잘 쏘는거구요 정제님 팀에 오늘 영입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프로 데뷔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트위치TV에서 열린 브로드캐스트웨알 2연속 아시아대표 출전자 미국 갔다 오셨나요? 네 미국 두번 다 출전율 100%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아까 손기술이 났었는데 네 이 위에 나이트 에이 잠시만요 화장실만 좀 갔다올께요 너무imar다 fem 나이트 너무 마련하다. 숨 참고 있는 중 흡! 깜짝이야. 제가 지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감사합니다. 어... 총소리가 나는 것으로. 저번 주인데... 그러니까 후원을 하면 말하겠다. 앞에 타라! 콜! 나이스! 집 안에 들어간 건가? 나와야 되는데? 기절! 한 명 더 어디를 모르겠어요. 기절이에요. 집 밑에 저쪽이구나. 절벽 쪽에 하나 기절시켜놨고 아 집에! 해우소 쪽에! 조금만 더! 한 대! 조금만 봐줘요, 그거! 네. 다운! 총소리 지금 아깝게 됐네. 오른쪽 차! 오른쪽 차! 네. 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나온 거 하나 기절. 네. 다운. 나이스. 다 잡았어요? 네. 다 잡았어요. 두 팀에서. 진짜 웬만큼... 하시는데? 다운. 세대. 둘이 세대. 치료줌이요. 오케이. 치하면 돼요 이거. 얘네 잡고 여기 둘이거든요? 오른쪽 차에 둘이. 한 명 기절. 소트 하나 더. 끝. 나이스. 쏟았다. 하나 더. 나이스! 트지! 나이스! 깔끔했다. 와... 잘 쏘시네! 아이 당연하죠! 좀만 더 스크림 하면서 하시면 약간 가능하신데... 아... 감사합니다. 아... 정진님. 그 메타 한번 배워보실? 정진님한테 알려줄 때가 왔다. 그 메타요? 네. 그 메타입니다. 이제 사람 어디 들어간 지만 체크하고 그냥 이제... 붕대 한 45개 정도 드셔놓고 아... 총알은 이제 90발 이상 무슬모. 장전까지 합쳐서 그만큼 다 안싸요. 예. 그리고 이제 구상! 붕대 위주로 챙기시고 예. 있으시면 됩니다. 제 쪽 앞에 담벼라. 210빵이야. 와... 지렸다... 어... 지금 붕대가 여기 남아있는데? 어어...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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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챙겼어요. 아... 어... 이러면 풀 못해요.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할게요. 아... 저 탄 없으면 몸에 발작이 일어났는데 일단... 참고 해볼게요. 정진님 편하신 거 하고 계세요. 저 그럼 여기 저기 눕혀두고 이제 먹을 거 갖고 올게요. 네. 이러면 이렇게 숨어야지 완벽한 겁니다. 사방이 안 보여야 돼요. 어 저 들켰어요. 도와주러 갈까요? 한 번... 아니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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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지금 나 못 구하러 가잖아. 그쵸? 못 구하러 가요. 못 구하러 가요. 애들 이미 뛰어와요. 이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호기심이 너무 왕성해서 죽어버렸다. 자리에 옮기다요? 네. 이거 자리에 옮기는 것도 타이밍 싸움이야. 총소리가 들렸는지 발소리가 주면 들렸는지 고민하지 말고 뛰어야 돼요. 반대로 이런 도로 풀수비 진짜 사람들 체크 못합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수풀이 좀 적어보인다고 괜찮아요. 절대 안 죽어요. 반대로 이런 세 갈래길 이런 도로 옆이 더 안 죽어요. 왜냐? 산 속에 있는 풀숲 같은 건 조금 체크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런 길은 애초에 사람들이 일로 안 건너와요. 여기 진짜 위험하거든. 이런 거 건너오는 거. 뒤에서 온대요? 네. 알고 있어요. 웹툰보고 있으시면 됩니다. 웹툰보고 있으면 돼요. 편안하게. 저 원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거다고? 이런 곳들에 숨어있을 거라 상상 안 하거든. 위험하니까. 어어? 어? 보고 있는데요? 아니죠? 우어어? 야허어어! 떡상! 우어어! 아 지 그랬다. 오케이. 이러면. 2대1. 쟤네가 내 위치를 모르는 이상. 일단 천천히 하면 된다. 오른쪽 담벼락 조심하세요. 여기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1등입니다! 으아아아악! 관전을 3명이나 하고 있어. 와... 나 빼고 2명이 더 하고 있어. 더러운 벌레를... 더러운 벌레라뇨... 나중에 들어온 자보다 거기 계속 있었던 벌레가 정보전이 더 셀 수밖에 없다. 인정합니다. 와... 견어패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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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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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